ㄱ, ㄴ, ㄷ, 어디어디 있을까 사오리, 고래, 조개가 자라네 거북도 멀리 멀리 가고 싶어 높은 나무가 있는 곳 나쁠 나쁠 나무 잠자리 있는 곳 바람쥐가 촛돌이 가득 들고 찬뿅 되는 땅이 있어 거북이랑 바람쥐랑 나는 저기 조개네 집까지 헤엄쳐 갔다 왔어 가오리가 바닷속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요 나는 얼음이 많이 떠있는 먼 바다에도 가봤는걸 고래도 주변을 둘러보며 자랑을 해요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